라라 요 명절 로버처럼 갖다 eg 아니요 하지 말라고 오 좋다 좋다 causal 그럼 니가 뭐가 오.. 좋은데? 그러면 니가 반대단 다시 다시 안녕하세요 됐어요? 오오오오!! 리듬을 못하겠어요 손이 막 그리고 랩은요 첫번째 보여드렸던 건 오늘 극조한 거거든요 먹히 계시나요? 간식이 없어서 빵 같은 거 먹고 싶은데 어? 땅콩 제 별명은 땅콩을 줍니다 제가 땅을 넣은 거에요 제가 간격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컬인데 안녕하세요 목보다 코를 더 지금 코가 막히는 거라고 잠깐만요 일단 손 좀 민진 너무 근육질이어서 묶여야겠고요 바로 언니는 뼈여서 묶여야겠고요 뽀미언니는 딱 좋지 않아? 딱 두근데 언니가 싫어 아니야 아 나 웰컴 언제든지 체리나? 위리오리 형 뭐 시키신 거예요? 두 번은 거예요? 이거? 두 번은 거 같아요 뭐지 이게 한 알이? 그럼 갈 거냐고 이거 뭐예요? 그럼 갈 거냐고 뭐예요? 똑같은 거 아니야 두 개? 한 알이 뭐예요? 나 이거 커 남자친구 나 이거겠다 그래 내가 못 들었는데 저 진짜 어려웠... 아 비디오 찍겠지 뭐 그치? 다음에 우리 오니까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아 비디오 찍혔겠죠 뭐 그치?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아아... 아기 어기 어기 아아... 아기 어기 아아... 아기 어기 아아... 아기 어기 어기 아아... 정작 돌아온 건 모르면 더... 인상은 인하 상품권의 주민말이라고요? 필리핀에서 안 나와... 50만원... 필리핀에 왔다 오세요, 만원... 어? 누구야? 어? 누구야? 어... 찔레스와 주민말... 시...시...시...작... 오...느...을... 느...을... 올...어...다... 오케이? 그러니까 둥 탁 탁 탁 근데 뭐 바꾸긴 바꿔야 되는 거죠, 하여튼 발이 묶여있으니까 제가 많이 돌아다녀야 될까요? 네, 여기 있을 거예요 어, 이거 완전 좁다 너가 여기서 먹고 싶어 아, 이거 신부예요 왜냐면... 네, 마르소바 수박하고 싶어 높다고 오빠가... 깔창 끼고 다닌대요 그거 좀 약치치지 너 이거 담아야 돼 너 왜 다... 이거 마이크가... 아, 맞지 그... 아, 아, 에, 에... 목소리가 커졌나 보다 컸나? 줘봐, 마이크 내가 돌려봐봐 어? 근데 내가 알잖아 어... 하...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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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다른 느낌으로 댄서들이랑 완전 다른 느낌으로 갈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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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뽕민철 뽕민철 뽕싹뚱하 하... 아니야 열심히 운동했나봅니다 네 하... 누구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워... 워? 워? c2the l 안녕하세요 c2the l 예요 쨘 하... 오 딸기 의뢰다! 딸기를 위한 선물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늘 섭취하게 주는 것은 봄이 언니에게 물어보죠 봄이 언니 섭취하게 해주세요 어? 아니요 아 그게 잘 어울려요 어? 춤 잘 쪄면 뺏어봤다 너? 하하하하 반전같이 어 반전같이 수아 언제나 눈치지 않으시지? 아니야 그게 오빠 어제 준 거 뭘로? 어 내가 어제 줬는데? 어 내가 어제 줬는데? 하하하하 왜 해야 돼? 아 이게 이게 뭐지 아 이게 뭔지 얘기해봐요 진짜 기절하잖아 기절하셨어 와우 기절하 기절하셨어 할 수가 없었어 어차피 작은 거랑 작은 거랑 삭보소했어 웃습니다 보스 보고싶어 보스 많이 컸겠죠? 응 박수 빌어 올라 빠지는 날 수비가 잊은 네 마음에 던져지 엉덩이를 하하하하 마부 하이 진짜 남부로 하는 느낌 하하하하 집으로 고고싱 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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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고양이 같은 여러분 어 여기 있습니다 010 제 달인은 어때요? 1234 000 21 00 21 아 00 21 연락주세요 지금 당장 문자도 괜찮습니다 하하하하 귀여운 친구가 이렇게 또 성격이 또 너무 이렇게 굉장히 오빠들한테 귀엽게 애교를 잘 떨어요 선물 공개 우와 선물이 아니였어 짜잔 하하하하 뭐하시는거에요? 해외 아 aye more 해 끈 잼 흰 TV 2 athan 아 아 전 초코 아 woman сч selected 8 아 하하하하 저희는 toys 이자 energized Immer 아 아이고 우리 사람들이 본능에 관한 초콜렛이오 저게 유명한 카메라 대답인가요? 오 신기해 빨리 질문 질문 이 셋 중에 좋아하는 사람 비춰주세요 절 비추셨어요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시엘 님 시엘 님 그리고 보컬이 있고요 오늘 3시에 특별한 분들이 와주시죠 지금 저 안 찍고 계시죠? 귀신이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시엘 님 찍고 있어요 4차원의 끝이더라고요 보미가 약간은 8차원이고요 여자 사과머리는 시엘 양이 최고죠 제가 몇 년 전부터 했죠? 한 3년 전부터 시작한 머리거든요 오오 유행을 선도하는 시엘 양인데 저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시엘 양에게 자연스럽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 사과머리 해줘 나도 모르겠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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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도 꿀꿀하고 꿀꿀한 날은 여러분도 삐삐을 해보세요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머리가 다 마르고 나면 삐삐을 하도록 하죠 네 요즘에 이쁜얼굴? 요즘에 이쁜얼굴? 요즘에 이쁜얼굴이라고 하면 요즘 유행하는의 머리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이쁜얼굴이 제가 시엘 양을 한 튜닝원을 신상을 소개합니다 신상 빠밤 하나만은 아니잖아요 빠밤 빠밤 오오 꿈밀기 꿈밀기 우리집 꿈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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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밥먹어 밥먹어? 아 먹고왕 맛있етров 밥먹는대요 저 다른거 먹어요 먹고 와봐라 먹고 와봐라 오 바이킹같다 오오